자 이번에는 복합적인 중심 잡기 완성이에요. 자 사과와 사과를 놓고 요 위에 이제 감을 넣어볼까요?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요. 그리고 여기에 젠가를 놓을까요? 젠가 놓을 때 어쩌면 얘가 움직여 사실 테이블이 흔들려서 약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테이블이 계속 떨리는 테이블이에요. 아 그럼 뭔가 제대로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다가 젠가를 놓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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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을게요. 숟갈과 포크를 연결해서 중심을 잡아볼까. 와우 자 요 위에 계속 확장시키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다가 젠가를 놓을게요. 자 그럼 여기다가 젠가를 놓을게요.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